영어 품사에 대한 이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요 영어 품사에 대한 이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이론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가 한번 더블책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책 연습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습 문제 바로 품사 구분학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만 열심히 들어주셨다면 충분히 마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봐주세요 I am a football player 자 노란색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품사는 어떻게 될까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바로 앞에 어가 붙어 있어요 어가 붙어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밖에 없다? 바로 그렇죠 명사 앞에만 붙는 게 바로 어 언더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관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영어에만 있는 녀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므로 football player 자 품사가 어떻게 될까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그렇죠 바로 사물의 명칭이다 라고 해서 명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다 맞추셨죠? 하나도 틀리신 분 없죠?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this is an umbrella 이건 또 뭐지? this 분명히 이거 이것이라고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this가 뭐지? 제가요 this, that, these, those 이거는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고요 가까울 때 사물 하나일 때 한 개일 때 이것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대명사예요 명사를 대신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자 대명사도 어차피 품사는 어디에 속합니까? 명사에 속하기 때문에 this도 명사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어서 넘버 3 보도록 할게요 tom and jerry run fast 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는 살짝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fast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것도 되고 어떤 것도 됩니까? 바로 그렇죠 빠른 선수라고 할 때는 형용사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이 fast가 형용사로 쓰였습니까? tom and jerry tom과 jerry는 run 달린다 fast 빠르게 달린다 바로 그렇죠 이 run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fast는 형용사로도 쓰여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 부사로 쓰여서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다 여기서는 달리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서 쓰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fast는요 그 모양 그대로 변하지 않고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부사로 쓰였다라는 거 이해 되시죠? 오케이 달린다 어떻게? 빠르게 자 어떻게라고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나온다면은 자 문맥상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은 부사요 어떻게? 빠르게 아름답게 느리게 이렇게요 오케이 자 넘버 4 보도록 할게요 티나는 점프합니다 very high 자 여기에서 very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우리 high가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습니까? 아니면 부사로 쓰였습니까? 자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높은이라는 뜻이고요 부사로 쓰였을 때는 높게예요 여기에서는요 티나는 점프합니다 높은이에요 높게예요 바로 높게라고 해석하셔야겠죠 어떻게? 높게 자 그러므로 부사로 쓰였어요 부사 바로 앞에서 very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very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매우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티나는 점프합니다 매우 높게 자 부사를 꾸며줄 수 있는 녀석은 무엇이다? 본인 스스로를 꾸며줄 수 있는 녀석 바로 부사이다 자 부사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정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사입니다 높은데 매우 높게 뛰는 거죠 오케이 너버 5 보도록 할게요 너무 쉬워요 It is a beautiful day 자 여기서 beautiful은 무엇일까요? 자 day라는 명사를 beautiful이 앞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여성은 한 명밖에 없는데요 뭡니까? 바로 형용사의 역할이죠 beautiful 아름다운 날이야 It is a beautiful day 여기서 It은 해석한다 안한다 해석하지 않는다 이 녀석은 뭐라고 불렀다? 비인칭 대명사 It이라고 불렀다 수업시간에 제가 다뤄 들었습니다 자 너버 6 보도록 할게요 I never eat vegetables 나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 라고 해석해줘야겠죠 그쵸 never 자체에 no not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부정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너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 채소들을 오케이 자 never은 뭐예요? 이론편 맨 마지막 부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빈도 부사 기억나십니까? 어떤 행위나 동작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자 이것을 나타내는 녀석들을 우리는 빈도 부사라고 해서 always usually sometimes often 기억나십니까? 자 never은 몇 퍼센트였어요? 바로 zero 퍼센트였습니다 절대로 뭐뭐뭐라 하지 않는 거죠 나는 결코 절대로 먹지 않는다 채소들을 해 자 그럼 여러분들 빈도 부사기 때문에 이 녀석의 품사는 빈도 부사 바로 부사가 되어야겠죠 그쵸? 기억나실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뭐야 나 하나도 기억 안 나 외계어 같아 새로 처음 듣는 얘기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느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론편 1강으로 다시 넘어가셔서요 돌아가셔서요 2배속 3배속 빠른 배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버 7 볼게요 tomorrow is a new day 내일은 새로운 날이야 라고 했습니다 tomorrow 바로 내일을 나타내는 내일을 지칭하는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명사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tomorrow 내일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고요 넘버 8 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방금 전에 나왔던 tomorrow는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넘버 8에도 똑같이 tomorrow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명사인지 보세요 똑같은 tomorrow지만 다릅니다 I will watch a movie 나는 볼 거야 영화를 그 다음에 tomorrow가 붙었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tomorrow가 명사로 쓰인 거예요 명사로 쓰인 겁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a movie라고 목적어 이미 있는데요 명사가 이미 있는데요 I will watch a movie 자체만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의 문장을 퍼펙트하게 완벽한 문장을 이루잖아요 바로 완전한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내일의 내일 나는 영화를 볼 거야 바로 뭘로 쓰인 겁니까? 보다 문장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은 부사죠 자 넘버 4 똑같은 tomorrow지만 넘버 7에서 tomorrow는 내일이라는 명사고요 여기에서 tomorrow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달라요 여러분들 넘버 9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abbit 그 토끼는 moves 움직인다 quickly 자 그냥 ly를 빼서 quick하면 빠른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ly를 붙였어요 자 어떻게 변합니까 quickly 하면은 빠르게 재빠르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떻게 바로 부사죠 그쵸 alright The rabbit moves quickly 넘버 10 보도록 할게요 The sun is bright 태양은 bright 밝다 오케이 쨍쨍하다 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The sun is bright 앞에 있는 The sun 태양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품사 구분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요 명사와 부사 형태 구분하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명사와 부사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을 겁니다 이 오류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여러분들께서 올바르게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버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많은 연필을 가지고 있다 많은 연필을 가지고 있다 자 매니 다음엔 여러분들 우리 뭐가 와야 돼요 단수 하나 복수 두 개 이상 뭐가 와야 됩니까 매니 자체가 많은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두 개 이상 두 명 이상이 와야죠 자 펜슬은 연필 하나일 때고요 자 두 개 이상일 때 뭘 붙여주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바꿀 때 우리 복수를 바꿀 때 S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I have many pencils 오케이 자 넘버 2 보도록 할게요 김은 우산이 하나일다 오케이 김 has 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산 한 개래요 자 우산이 한 개일 때는 뭐를 꼭 꼭 붙여주셔야 돼요 자 앞에 무언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나 언을 붙여주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사 명사가 단수 하나일 때요 오케이 자 그런데 첫 번째 철자가 아 에 이 오 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언을 붙인다 언을 붙인다 바로 언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다섯 개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만요 그렇기 때문에 김 pass on umbrella 가 돼야겠죠 그쵸 오케이 자 영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관사가 빠지면 오류 틀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어에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힘들어요 한국인으로서 alright 넘버 3 보도록 할게요 나는 우유 한 잔을 마신다 자 일단은 밀크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밀크 액체입니다 가사 아닙니까 불가사 아닙니까 그렇죠 액체이기 때문에 불가사 명사입니다 자 불가사 명사는 우리가 하나 두 개 세 개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해서 수량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바로 단위를 사용해서 수량을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한 잔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불가사 명사의 수량을 나타낼 때는 올바른 단위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버 4 보도록 할게요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있다 child are in the playground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가사 명사 그 불규칙하게 변하는 가사 명사 표 기억나십니까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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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en, women 기억나세요? foot, feet 자 그 중에서 아이가 한 명일 때는 child 단수 형태로 사용을 child로 하지만 두 명 이상일 때 어린애들이 두 명 이상일 때 어린이들일 때 복수 형태는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child 옆에 바로 children이죠 여러분들 그쵸? 여기에서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children are in the playground로 바꿔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넘버 5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예요 아기들은 행복하다 자 한 명이 아니죠 아기들이죠 두 명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를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자음 플러스 y로 끝날 때는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y를 없애고 i, e, s를 붙여서 babies로 표현을 해야 된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베이비 다음에 그냥 s만 붙이지 않았습니다 y를 없애고 i, e, s를 붙였습니다 babies are happy 오케이? 자 이어서 넘버 6 보도록 할게요 바람이 부드럽게 분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을 읽으실 때 주어 동사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바람이 분다 이거부터요 어떻게? 뒤에 와야겠죠? The wind blows soft 여러분들 그냥 soft만 하면요 우리 soft tissue라고 하잖아요 부드러운 휴지잖아요 자 soft 이렇게 사용하면 형용사예요 자 부드럽게 어떻게 써주셔야 됩니까? 부사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부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형용사에 무엇을 붙인다? ly를 붙여준다 그래서 softly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쵸? The wind blows softly 부드럽게 바람이 분다 자 넘버 7입니다 네이비스는 뛴다 어떻게? 높게 항상 주어 동사 먼저요 네이비스 점스 어떻게? 하이 기억나십니까? 형용사 부사 둘 다 모양이 변하지 않고요 그대로 하이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높게 높이 뛴다 부사도 하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넘버 8 보도록 할게요 내 친구들은 매우 친절하다 my friends are 자 very 자 부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돼요? 형용사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친절한 이라는 형용사를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그냥 friend 하면 뭐예요? 친구 한 명이라는 명사예요 자 우리 형용사로 친절한은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자 바로 friend라는 명사 다음에 ly를 붙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my friends are very friendly friendly라는 것은 여러분들 친절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my friends are very friendly 오케이 자 이어서 넘버 9 보도록 할게요 유리는 깨진다 어떻게? 쉽게 glass breaks easy 그냥 easy는 뭡니까? 쉬운 문제 오케이 자 easy는 형용사예요 바로 쉬운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깨진다? 바로 부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변화시켜줄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형용사 다음에 ly를 붙여서 easily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여기 자음 y로 끝나기 때문에 y 없애주시고요 i, l, y를 붙여서 easily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넘버 10 보도록 할게요 나는 공부를 한다 자 어떻게 자 어떻게 부분은 뭐다? 부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i study 나는 공부한다 어떻게? 열심히 공부한다 자 여러분들 hard 같은 경우에는요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단단한 또는 어려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사로 쓰였을 때는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hard입니다 부사로 쓰였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열심히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열심히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i study hard 그대로 hard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 번째 파트가 끝이 났고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문장의 순서 파악하기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그쵸? 이 정도 우리 할 수 있어요 자 문장의 의미에 맞게 번호를 적으세요 오케이 자 여기 한글 문장을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영작을 하시면 돼요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핵심을 먼저 적으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를 먼저 기초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그쵸? 디테일을 갖다가 이렇게 악세사리를 더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에서는요 우리가 다음 강에서 배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와 동사예요 주어와 동사가 바로 뼈대이자 기둥입니다 이 두 녀석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사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꾸민 말, 형용사, 부사 순서를 정하기 이게 힌트입니다 제니는 항상 매우 바쁘다 자 일단 주어부터 와 주어야겠죠 그쵸? 제니, 그 다음에 주어 is 자 요게 제일 먼저 와 주고요 제니 is 항상 매우 바쁘다 자, 뭐부터 와 줘야 될까요? 제니 is 자, 비즈인데 매우 바쁜 거니까 very 비즈가 되어야겠죠 그쵸? 제니 is always 자, S가 빠졌네요 제니 is always very 비즈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순서 보세요 여러분들 2, 4, 3, 1이 여러분들 정답이고요 제니 is always 빈도 부사 나와 주었고요 또 다시 부사 나왔습니다 비즈라는 형용사를 very가 꾸며준 거예요 바쁘긴 바쁜데 어떻게 바쁘다? 매우 바쁘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니 is까지 제일 먼저 고르셨다면 반은 성공한 겁니다 오케이? 제니 is 우리 주어 동사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다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좀 나아지면 되죠 그쵸? number two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매일 노래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이죠 그쵸? 그들은 일단 노래를 한다 부터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everyday가 오면 되겠죠 그쵸? 주어, day, sing 맨 마지막으로 everyday 여기에서는 everyday가 뭐예요? 명사로 쓰인 겁니까? 아니에요 바로 매일 뭐뭣을 한다 바로 부사로 쓰인 겁니다 자, 정답은 1, 3, 2가 되면 되겠고요 number three 보도록 할게요 빨간 사과 한 개가 의자 위에 있다 여기서는 주어가 뭡니까? 바로 빨간 사과 한 개예요 자,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어부터 한 개니까 그쵸? 자, 어부터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자, 둘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큰 그 다음에 빨간 자, 일단은 현재 상태부터 들어간 다음에 색상 순서예요 오케이 어 빅, 레드 다음에 사과, 애플 그 다음에 주어, 이즈 나와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쵸? 어 빅, 레드, 애플 관사 먼저 그 다음에 현재 상태, 색상, 명사 나왔고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커다란 빨간 사과 한 개가 이즈, 있다, 온 더, 체어 의자 위에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주어 찾기가 조금 어려웠을 뿐이고요 자, 주어 찾은 다음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넘버 4 보도록 할게요 나는 무언가 하얀 것이 있다 오케이 뭐 여기서는 여러분들 해석을 우리가 여기서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무언가 하얀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해석하시기가 문장을 만드시기가 조금 더 편하라고요 자, 일단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주어 동사요 나는 있다 부터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나는 I 있다, 가지고 있다 have 자, 그러면 white가 먼저 올까요? something이 먼저 올까요? 자, some과 thing이 결합된 명사라서 복잡해서 이런 경우에는 형용사가 앞에 온다, 뒤에 온다? 복잡한 명사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가 뒤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in the morning, okay? angry bell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부사가 형용사 앞에서 꾸며줘야겠죠 I was very angry 언제, yesterday 부사로 쓰였습니다 I was very angry yesterday 자, 이 씨 아시겠죠? 자, 부사가 형용사 앞에서 꾸며준다라는 거 자, 이어서 number seven 나의 엄마는 자주 요리를 한다 주어는요? 나의 엄마예요 my mother이 주어입니다 동사는요? cooks 요리를 하답니다 오케이 my mother cooks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often, 자주, 종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빈도부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종종, 그렇죠 종종 요리를 하신다 my mother 일반 동사 앞에 위치를 합니다 my mother often cooks 이렇게 동사 앞에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number eight 보도록 할게요 노라는 테이블을 파랗게 칠한다 자, 주어는 누굽니까? 노라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칠한다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노라는 칠한다 페인트 모를 테이블을 어떻게 블루 자, 여기에서 블루는요, 여러분들 우리 파란이라는 형용사로 쓰인 게 아니에요 칠하긴 칠하는데 어떻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칠한다 파랗게 칠한다 뭘로 쓰인 겁니까? 부사로 쓰인 겁니다 오케이 노라 페인트 더 테이블 블루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왜 부사로 쓰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형용사가 아니에요 파란이 아닙니다 파랗게 칠한다 number nine 당신은 아름답게 춤춘다 자, 주어는요 유입니다 그 다음에 춤춘다 유 댄스 어떻게 부사로 쓰인 거죠 beautiful 다음에 ly를 붙여서 유 댄스 뷰티플리 형용사 다음에 ly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번호 보도록 할게요 number 10입니다 자, 일단은 주어부터 찾아주세요 느린 거북이가 느리게 간다 바로 느린 거북이가 주어고요 간다가 동사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꾸민 말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느린 거북이 슬로우입니까? 슬로우입니까? 자, 그렇죠 슬로우가 형용사죠 자, 그리고 거북이는 터럴 여기 있네요 자, 일단 주어 완성됐습니다 슬로우 터럴 그 다음에 간다 고즈가 되어야겠죠 어떻게 간다? 느리게 간다 자, 우리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슬로우 리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슬로우 터럴 자, 느린 거북이는 고즈 간다 어떻게 간다 슬로우 리 느리게 간다 자, 이렇게 부사까지 넣어서 문양 전체를 꾸며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유닛 1 자, 영어 품사 이제 조금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가 뭔지 그동안 헷갈렸던 게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자, 아직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2, 3, 4, 5강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1강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강에도 제가 반복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쏙 들어가게끔 오랫동안 머리에 남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오케이? 자, 2강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고요 항상 기억하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다면 G텔프는 한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고요